이거 취약병하고 앉아있네 아 그래 잘하자 사장님 사장님 대리운전 왔거든예 일로와 있어 일로와 있어 일로와 있어 어 예예 야 빠져놨어 모우리 좀 떨어주세요 한 번 떨어주세요 여기서 한 번 봐요 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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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기야 실리퍼 신으세요 자리 갈게요 욕도면 시발새끼야 가면서 바로 바로 시발새끼야 가면서 바로 욕박으시네 역시 카메라 뒤에서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시발새끼야 기분이 어떤가요 예 아 기분이 어떠냐고 눈이 안 뜯어졌어 눈이 안 뜯어요 실명의 뿌리 아 눈 떴네 덮어냈어 이거 아 왜 렌즈 꼈어 렌즈 끼고 자지는 않죠 사람들이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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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원님이 신용공인 팟폰 50에게 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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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한나요 아 둘이요 아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아 셋이요 어 아 셋이요 아 셋이요 아하 상이 돌껴 가지고 상이 다시 상이 상이 그냥 그대로 자라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듣고 자라 그래 어 사장님 사장님 대리운전 왔거든요 이라이소 이라이소